다시마 길로 가자! 큰 기빵은 지폐장 양옆으로 밀착해 주세요. 왜 첫 번째인가요? 대구 경북 시민 도민 여러분들께서는 당해도 아무 말하지 못하는 고구입니까?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나라가 다 망했습니다. 재없는 대통령을 촛불 부대터를 통해서 권력 찬달해가지고 2년 만에 경제도 망하고 안보도 망하고 다 망했습니다. 이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. 문재인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대한민국이 살려면 문재인을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마침내는 새로운 게род 공격했다. 리 reckon.. readiness. pouring 끝이 걸리다 듹 предлож인 Tomorrow stresses 쏟아집은 곧 공 dispers합니다. badass